후퇴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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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네. 레전드기가 왜이러냐? 뭐 이렇게 쎄냐? 이건 내고더는 정말 빨리 닿는데 정말 쎄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미친 듯이 쎄 135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쎄냐? 어떻게 이렇게 쎄냐? 이제 확실히 녹아내리는 건 플라즈마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 찐득한 느낌이 드니 초록색으로 찐득한 느낌이 들잖아 아 그래요? 정화의 화염이 그게 데드머닝 뭐지? 뭐였더라? 데드머닝가? 아 건너러지? 잠시만요 자 오래간만에 치트 치는 것 같아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랠리 10012 먼저 오세요 잠시만요 이게 키보드로 뭐였더라? 아 이거였지 야 키보드라니까 확실히 느낌이 틀리죠 팍팍 돌아가지 저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아마 잘 안 보일거에요 암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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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아아ぁ 아이템 이기적 gefähr Washington op 좋아좋아좋아 이야..이이씨 다 됨벼 이게 근데 변태요? 전 원래 변태입니다 모르셨죠? 오옵할텐데 말텐데 내가 원래 변태라는건 내 방송 좀 보신 분은 하도 난 변태라고 스스로 많이 말해가지고 익숙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보군요 그건 그렇고 화연방사기 열.. 그거에 사실 뭐 내기준에는 모든 세상사람들 모두가 다 변태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건 내기준이고 난 그리고 내기준에 스스로가 변탭니다 그런가요? 한번 봐야겠는데 일단.. 어? 이거 안되네? 확장 연료통은 이게 안되는군요 음.. 무게가 좀 더 비싸네 데미지는 더 적네 야 데미지가 더 적은데? 근데 이건 유니크가 아닌거 같아서 더.. 잠깐만 이거.. 혹시 고치면은 저보다 더 좋은거 아니야? 유니크보다? 야..이게 그냥 플레이머가 유니크보다 더.. 더 좋아.. 그리고 파란.. 파란색 불꽃이죠 좋아좋아좋아좋아 화요 길이가 20% 더 길다고요? 오.. 사정거리가 길단 소린데 괜찮네 안 보이신다고요? 내 눈을 밝게 해드리죠 이.. 시대가 어느 땐데 야..이런걸 정도는 써줘야지 아휴 깔끔하네 그냥 고양이 눈 같은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고양이 눈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거 같긴해 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쟤네 뭐냐? 일단 싸이콘 먹구요 메덱스 먹고 버프하우트 먹구요 히드라도 먹어주고 히드라도 먹어주고 어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우 와 이게 무슨 불꽃의 향연이냐 어우 야 불꽃의 무슨 향연이냐 이게 히드라도 먹어주고 히드라도 먹어줘야데 히드라도 먹어주고 오오옹 완전히 불타는 불타는 불탄트인데 어후 그... 엠베엠베 코딩님 맞아오세요 야 슬리빙 없네? 야 이거 죽겠는데? 렐베엠베 이럴땐 뭐가 필요하다? 이럴땐 뭐가 필요하다? 엠베엠베엠 으아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 정말 안죽었는데 나? 되게 신기하네 나 어떻게 안죽었지? 근데 나 의상... 나 거짓된거 아니야 또? 아하하... 아하하하하하 엠 종이로 만들어진 거야? 무슨 옷이 라이트 머신건을 갖다 팔면 좀 되겠네요 대형 소극기 유니크? 아 퍽이요? 예 안찍었습니다 스팀팩 좀 만들어야 겠는데? 일단 일단 여긴 그냥 가고요 티루스포제나 뭐 거대팔리 슬라트 하나 먹고 물도 좀 먹고 물..물 있나? 티루스포제도 하나 먹고 케빈 뱅님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대형 소각기 아 이거 좋구만 아휴 이게 이 색이고 그냥 플레임은 어떤 색이냐? 비슷하네 이 상태에선 이 상태에선 바뀔 게 없군요 오오! 그치? 야아 어? 잘 죽는데? 생각외로? 생각외로 잘 죽는데? 미사일 좀 맞아말래? 이게 좀 아프거든? 오우! 야 어디서 쏘는거야? 쏠때마다 이렇게 나오나봐요? 그러면 쟤는 나이드캔의 의미가 없지 않냐 너? 야야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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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날아간다 역시 땅을 보고 쏴야지 이런거van 어이거야야 쟤는 뭐지 쟤는 에이 싸라 어이 아이 ued 어 Moh 그네 엄청 큰 녀석이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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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기 이렇게 리젠이 진짜 계속된다 아 그래요? 미니건은 일단 저거 고치는 데 쓰지 말고 팔자 세카이거든요 탄이 좀 있자 지금 야 근데 이거 AP를 너무 많이 먹는다 세카이어는 너무 많이 먹는데? 오오 확실히 타라 불타라 이 자식아 빠르구만 이게 야 좋다 맘에 들어 최고예요 쏜자수구요? 예 갔죠 이쪽으로 가야되는데요 가는 길이 가는 길이 마땅치가 않은데? 어떻게 점..점프해서라도 어떻게 흐이자 하..하이자 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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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야 비너먹어 여기 어떻게 가 저기 여기서 올라가야되나? 애기 웅 마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못가는거 같죠? 여기서 못가는거 같애 아니면 저쪽이 가는길이 따로있나? 그러고보니까 그러고보니까 앉으면은 야식형 되는 옷도 있지 않았나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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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통해서 한번 가보자 하아 쓰리에서 있었던 곳인가? 그래그래 여..여..여..여기로 그게 폭동인가? 그게 폭동이 인가? 폭동이 폭동이 야 앉으면 야식형 되는게 아아 낭군 낭자님 어서오세요 그거였구만 나..나도 폭동 유니크 하나 있는데? 이쪽..이쪽으로 못가는거 같다 볼트 11에서 가보자 잠깐만 볼트 11 여기 깼었나? 여기 뭐하는데였지? 마이치루님 반가워요 깼군요 오늘 처음보신분은 쭈레..아 쭈레언님도 전에 봤던거 같은데? 호딘님도 처음 보시는거 같고 그렇죠..그렇죠.. 이게 바로 최신 기술의 도입을.. 도입으로 인한 야간 투시경이라는 거시기한 거시기입니다 이 거시기하죠.. 애기 옥마군 님도 처음 보시는데? 아..새벽에 오셨었나요? 지금요? 검은 뭐.. 검은 바이동굴?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 여기 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 여기 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 여기 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 어.. 릴리님은 전에도 한번 본거 같은데? 그때도 가브리엘님이 여자친구껄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신건가 보구나 좀 더 욕 하죠.. 아무튼.. 주님.. 그는кую..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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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